저 형 저거 또라이예요. 뭘 잘했다가. 괜찮아요? 눈 삐었어? 당신 눈엔 내가 괜찮아 보여? 믿어요. 뭘? 뭘 믿어? 영숙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거. 그래서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. 사랑? 뭔 놈의 사랑이 이렇게 개떡 같을까? 나 조아 형 저거 사기로 고소할 거야. 공인상 이제 시원하니? 나랑 이진섭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좋니? 착각하지 마. 이진섭 나 못 떠나. 버려두. 내가 버려져. 영숙아, 이진섭 사랑하면 용서를 구했어야지. 공일쌤, 너 밤길 조심해. 내가 널 그때 한방에 보내지 못한 게 아니야. 다음엔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더 잔인하고 깨끗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줄게. 영숙아, 여기서 멈춰야 해. 더 가면 너 후회하게 돼. 멈춰서 뒤돌아자면 낙떠로자. 조항을 계단에서 밀어서 유산시켰다는 음영은 벗었지만 기분은 별로죠? 이진섭, 그 인간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통쾌해야 하는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네요. 어머니, 손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. 조비서 거짓 임신인 거 알면 쓰러지실 거예요.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부터 해요. 조하영이 타격을 입었으니 앞으로 어떤 비열한 짓으로 윤예은 씨를 괴롭힐지 몰라요. 닮아요. 거짓 임신, 그런 큰 죄를 짓고도 반성 안 한단 말이에요?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아기,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무서운 여자예요. 앞으로 어떤 더하는 짓을 할지 몰라요.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요. 윤예은 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출동하는 내가 있잖아요. 지구까지는 못 지켜도 윤예은 씨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. 저는 됐고요. 그냥 지구를 지켜주세요. 지구까지 지키기엔 내가 너무 바빠서요. 벌써 다 왔네. 오늘은 누명도 벗었으니 다리 쭉 뻗고 잠들어요. 네, 성주 씨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홍 Vinicius 야 대형사고다 너 병숙이 집까지 업을 수 있겠어? 나 허리 안 좋은데 나 큰일 났어 어떡하냐 어 병숙아! 병숙아!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병숙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저희 가게 와서 술 좀 마셔서 사장님 방으로 빨리 좀 어어 아 잠깐만 아 그래 그래 아휴 지남새끼 아니 근데 아이고 우리 병숙이 업 거느라고 의사장님 고생이 많았네 아니 근데 우리 병숙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? 저기 그게 뭐? 화영이가 가짜 임신? 그렇다네요 뭐 거짓 임신이었다고? 네 병숙이가 열받은 또 한 가지는 율삼씨가 화영이 친척이 아니라 첫사랑이었다고? 네 조화영 가짜 임신과 공일삼씨가 조화영이 첫사랑이라는 거에 병숙이가 충격을 받아서 임주아 들었어? 화영이 그 못된 것이 임신이 아니었대 아니 그러면 유산도 가짜였다는 거잖아 아 그만큼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임신도 아니면서 형미랑이 나를 쥐잡듯이 잡아? 아우 열 불나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아기를 가졌다고 뻥을 쳐? 이 미친 게 우릴 다 바보 등실 줄 알고 아니다 이게 아주 요망하게 짝이 없는 물건이네 아니 임신도 안 했으면 또 뻑하면 아기 죽겠다고 아니 우리 식구들 다 간 오그라들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아니 아 윤혜은 그 여자가 만든 김밥 먹었다며? 아이고 아 어머니 저 인간이 저러는데 내가 안 돌겠어요? 어머니 아들이 임신 안 놔두고 저런 저런 쓰레기 짓 하고 다니는데 내가 안 미치겠냐고요 조화영 이뻔 뻔한 년 나쁜 년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언니 오셨어요? 가짜 임신 네 오빠한테 들켰어 네?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머니한테는 입 닫어 오빠가 말할 텐데 여보 제가 언니 가짜 임신 알고 있다는 거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오빠랑 엄마 알면 나 직시 죽음이에요 내 가짜 임신 알면서도 숨겼으니까 넌 공범이야 공범이야? 아니 왜 그렇게 무서운 범죄형을 써요 공범이니까 비밀 지켜준다 이 뜻이야 아 아 그런 뜻이었어요? 근데 오빠 화 많이 났죠? 그래 봤자지 아 넌 남자 꼬시는 게 그렇게 힘드냐? 니가 민영주 꼬셨으면 민영주가 윤현 때문에 나대는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꼬시는 중이에요 똑바로 해라 우린 비밀결사대야 목숨 바쳐서 승리해야 해 비밀결사대? 놀고 있네 네 똑바로 하자 똑바로 네 목소리 봐라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야 저 또라이 왜 맨날 나만 갖고 날려? 야 잴 수 없어 눈 깔아 뭐 조용수 니 남편 이진섭이 뭐래? 잘못됐다고 빌었더니 용서해준대? 민영주 오늘 재밌었다 당황하지 말라고 예고편 때려주는데 앞으로는 더 재밌어질 거야 너나 잘못 건드렸어 조용수 너 그거 아니? 나쁜 놈들끼리 서로 자기 욕심만 챙기느라 지들끼리 물어 뜯어서 망하게 돼 있어 너랑 이진서 서로 그렇게 물어 뜯어서 망할 거야 그걸 자멸 공멸이라고 하지 자멸 공멸 야 어디서 잘난 척하면서 문자를 써 너 관 짜놔 너 죽은 후에 들어갈 관 미리 짜놓는 게 좋을 거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조용수 너랑 통화하는 거 시간 아깝다 민영주 날 엿먹이고 무사하길 바라니?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아 속쓰려 엄마 나 집에 어떻게 왔어? 에이 기집애야 무슨 술을 그렇게 인사 불성으로 마셔? 너무 열받아서 그랬어 어 글쎄 조비서가 가짜 임신인 거 알아 어떻게 알았어? 그리고 조비서가 사부님 친척이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첫사랑이라며 어떻게 알았어? 언니 어쩐 일로 언니가 아침밥을 해요? 멍청하긴 어제 말했잖아 가짜 임신 발각나서 비상사태라고 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? 아휴 니가 웬일이냐? 부엉일을 다 하고 제가 유산을 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 그러길래 좀 조심하지 그랬어 응? 임산부가 어딜 여기저기 조심성 없이 싸다녀 엄마 고만해 제일 속상한 건 언니잖아 하휴 진섭인 어제 중요한 술자리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새벽에 끝났대요 뭐? 진섭이가 외박을 했다고? 남자가 큰일 하다보면 술 먹고 외박할 수도 있는거죠 어머니 제가 그런걸로 바가지 긁는 여자 아닌거 아시면서 쟤 왜 저러니? 적응 안되게 지도 미안하겠지 뭐 오랜만에 집안이 시끄럽고 좋네 예연아 어 어 무슨일이야? 어 조아형 그 미친걸 어쩌면 좋냐 아니 어떻게 갖지도 않은 애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내가 그동안 조아형 그 또라이한테 속은걸 생각하면 분이 안 풀려 이진섭 내가 보기에는 니가 더 또라이야 아무리 거짓 임신으로 너를 속였다고 해도 조비서 니 마누라야 어떻게 전부인이 나한테 와서 지 마누라 흉을 봐? 분해서 미칠거 같으니까 그렇지 예연아 나 어떡해 나 화영이 걔한테 진짜 정남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쩌라고? 야 멸치꽁다리 너 무슨 여기 회사냐? 아주 예연이 집으로 출근도장을 찍네 니가 나타나서 이런 찌질한 짓 할 것 같아서 출근도장 찍는 거야 뭐? 찌질? 그럼 아니야? 왜 뻑하면 이혼한 전부인 찾아와서 징징대? 찾아올만 하니까 찾아오지 조아형이 내 뒤통수를 쳤는데 내가 이 억울함을 예연이 말고 어디 가서 말해 이 찌질 나 한가하게 전남편 억울한 하소연 들어줄 시간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 예연아 잠깐만 한 10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아휴 추하다 이진석 나한테 와서 뭘 어쩌겠다고 아휴 야 이혼했다고 아주 남이냐? 서로 만나서 얘기도 못해? 남이지 이혼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질퍽대지 마 재식이 질퍽대긴 누가 질퍽된다고 예연이 저건 왜 자꾸 이뻐져? 나랑 이혼하니까 더럽게 이뻐지네